대전과 세종, 공주, 천안, 금산 등 충남 5개 시군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당진 1도, 대전 2도, 부여 3도 등 1도에서 3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.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풍속,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기상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등의 위험이 높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